선거에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선거 끝나면 어떻게 하고요? 아맨, 크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마태복음 3장 10절부터 12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 6장 7절, 8절 말씀으로 은혜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타작마당이다. 타작마당이다. 오늘 첫 번째 본문 잠깐 배경 설명 드리면요. 세례의 요한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목이 곱고 뻣뻣해서 절대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 던지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요단강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데 죄인, 세리, 창기, 하여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와서 그 앞에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데 정작 율법사, 석의관, 바리세인, 제스장 이런 사람들은 하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것이다. 그리고 알곡은 곶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태우리니 빨리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회개하라. 라고 하는 긴박감 넘치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갈라다 6.7절, 8절인데 이 말씀 안에는 타작마당이라고 한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안에 타작마당이 숨겨져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뜬지 뭐예요? 그대로 거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보면 콩 심은 데 뭐가 나요? 콩나고 팥 심은 데는 자기는 콩 심은 없고 거기서 딸기, 사과, 배낭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못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그럼 언제가 되었든지 간에 내가 심은 그 못된 열매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반대로 내가 좋은 마음으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요. 그러면 설사 그 순간,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몰라요. 그냥 넘어가더라도 누가 기억하시느냐? 하나님이 기억하고 만물이 기억을 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좋은 일로 또 좋은 사람을 통해서 좋은 환경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의 나는 지난, 지난 날에 내가 뿌린 그 씨들의 열매가 바로 뭐예요? 오늘의 나예요. 그래서 내 주변 환경, 내 주변의 사람, 내 모든 일들 나는 왜 이러지? 라고 할 때에 그 모든 근본 원인이 누구 때문에 내가 어떤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가 바로 오늘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내일의 나는 누굴까요? 그러면 내일의 나는 오늘, 지금 내가 뿌린 씨의 열매가 바로 내일의 나가 됩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오늘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말이 딱 맞아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 세상에서도 이런 심은대로 거둔한 진리가 있듯이 말씀의 세계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갈라디아 6장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안에 타장마당이 숨어 있어요. 갈라디아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했죠. 그 다음에 8절을 보시면 자기 육체를 위해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따라서 7절 끝에 거두리라. 라고 하고 8절에 육과 성령으로 나뉘게 돼요. 따라서 7절과 8절 사이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타작마당이 숨어 있는 거예요. 다 타작을 하고 났더니 어떤 사람은 기껏 거두는 것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만 거두고 타작마당을 통과하고 났더니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해서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 거둔 열매에 대한 타작이 있다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타작마당이란 그럼 무엇이냐? 타작마당이 넓게 보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타작마당이요.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이 교회가 바로 타작마당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부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모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밭에 원수가 뭘 심었어요?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이거 뽑을까요? 아니야 자칫 알곡이 다칠 수 있으니 그대로 놔두라 하겠어요 그래서 뭐가 알곡인지 뭐가 가라지인지는 모릅니다 그 상태에서는 언제까지는 몰라요? 추수할 때까지는 몰라요 파장마당에 들어갈 때까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갈라지는 역사는 이제 타장마당에서 갈라집니다 그래서 갈라져서 알곡으로 거두어진 것은 창고로 드리고 가라지 쭉정이는 모아다가 어떻게 버려요? 불로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이라고 하는 이 넓은 세상에서 교회라고 하는 타장마당 통해서 알곡과 쭉정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말씀에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어디서 시작된대요?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째서 교회가 심판의 장소요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는 타장마당이 되느냐 왜 그래요 교회가? 왜 교회가 심판의 장소가 돼요? 왜? 심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것을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우리 성목 공부 해보신 분들 알 텐데 제가 누구에게나 다 했었어요 이 큰 하얀색 칠판에다가 점 하나 찍었죠? 기억나세요? 점 하나 찍고 뭐라고 물어봐요? 이게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저쪽에 또 찍어놓고 이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할 때에 답이 뭐였어요? 답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됐어요 왜 그렇죠? 그 큰 하얀색 칠판 안에 설령 우리가 볼 때에는 오른쪽에 많이 치우쳐서 점을 찍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은 알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는? 제가 기준선을 잡기 전까지는 기준을 그 선의 오른쪽에 잡으면 그 점은 왼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뭐냐면 네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위냐 아래냐라는 것을 구분해 주는 것이 심판인데 그 기준이 있지 않는 이상은 오른쪽 왼쪽 위와 아래를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대 구분을 하겠대 그럼 거기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준선이 있다는 말이죠 그죠? 자 세상에서도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범죄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 짓는 기준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법이에요 법 자 마리화나를 피는 것이 법에 어긋납니까?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네? 안 나요? 어디서는? 여기서는 안 나요 여기서는 뭐예요? 범죄자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합법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걸 들고 한국 가서 해봐요 걸려요 대본에 잡혀 들어갑니다 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왜 심판하는 장소가 될 수 있느냐 타장마당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세상 법과 마찬가지로 뭐가 있기 때문에요? 잣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응용해 볼게요 노아 때에 심판이 있었어요 대홍수라고는 그 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을 했어요 그렇다면 심판을 행할 수 있었던 무엇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그렇죠 기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기준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노아 대홍수 때에 심판했다 기준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기준이 뭡니까? 노아예요 더 세밀하게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노아에게 주신 방주의 말씀이 바로 그 당시에 뭐예요? 기준이에요 노아야 이 식양대로 방주를 지어라 30규빗, 50규빗, 300규빗 1층, 2층, 3층으로 짓고 잔나무로 짓고 간들 사이의 역청으로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갈 모든 동물들을 위해서 식물을 마련하라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것이 가능해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그 말씀을 노아는 7,80년 동안을 끝까지 그 말씀을 받들고 창세기 6장 22절 말씀해 볼 때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99%도 아니고 100%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었고 그 말씀의 기준에 온전히 합당한 합격한 노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노아가 기준이 되어서 심판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오고 선생님은 늘 말씀하셨죠 노아라고 하는 컴파스를 딱 찍어가지고 원을 돌려요 돌려서 그 안에 들어온 자는 구원이고 그 밖에도 다 뭐예요? 다 심판이에요 따라서 심판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심판을 못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공자 아시죠? 공자 하루는 공자가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쭉 길을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저 앞쪽에 어떤 사내가 이렇게 뒤를 이렇게 둘러보다가 급했나봐 오줌을 나무에다가 이렇게 쭉 싸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걸렸지 그래가지고 공자가 제자를 불러서 저 사람을 당뇨 데려오라고 데려오라고 해가지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야단을 쳐요 야단을 쳐 네가 사람이냐고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기본 성품이 다르고 예의를 안다는 것이야 근데 자네는 어찌해서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으로서의 그 기본 소양을 가단듬을 생각은 하지 않고 한갓 개처럼 나무에다가 볼일을 볼 수 있느냐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품성을 포기하면 그거는 짐승에 지나지 않는다 꼭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따끔하게 혼을 내고 보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했는지 막 했는지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그러고 가서 보냈습니다 길을 조금 더 갔어요 가다 보니까 이분은 더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냐 길 한 복판에서 큰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지를 내리고 그리고 옆에 있던 제자들이 어떤 생각 하겠어요 저놈은 대체 얼마나 혼나 딱이 맞을라나 머리통 맞을라나 꿀밤 맞을라나 아 쟤는 보통 혼날 게 아니겠다 라고 되게 큰일 났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공자가 공자가 그 길을 가다가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 사람 안 만나려고 돌아갔어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의아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안 혼내지 왜 그랬냐 할 때에 공자가 볼 때에 길 한 복판에서 엉덩이를 까고 큰일을 보는 그 사람에게는 옳고 그름이나 예의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아무런 바탕이 없어요 기본이 없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뭐예요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말을 해봐야 네가 예의가 없이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 라고 해봐야 그냥 속의 경읽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도 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삥 둘러갔습니다 길 한 복판에 있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뭐예요 기준이 없어요 말을 알아들 수 있는 옳고 그름이 없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타장마당 심판의 장소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이유는 뭐냐 그 안에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심판에 기준이 되는 말씀은 대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할 때의 첫 번째 말씀은 빛입니다 빛 10편 119편 105절 말씀 보시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강하면요 안 드러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가끔마다 이불 같은 거 툭 털죠 평상시에 안 보여요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는 그 빛에 한번 훅 털고 나면 어떻게 해요 먼지가 그냥 쭉 날아다니죠 다 드러납니다 빛 앞에서 그래서 빛된 그 말씀을 사람의 그 심령에 쏘이게 되면은요 내 속에 어두운 곳에 숨어있던 내 모든 성품들 못된 쏘가지들이 뭐예요 다 나타나요 그래서 어쩔 때는 말씀 듣고 있으면은 딱 저 말씀이 누구 얘기 같아요 내 얘기 같아요 내 얘기 그래서 누가 내 얘기를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나 라고 누군가를 막 찾아요 누가 얘기했지 이거 알고 있는 사람 몇 명 없는데 근데 그게 알고 한 겁니까 아니에요 말씀은 내 속에 있는 곳곳을 비춰요 요번 주에는 이곳을 비추고 다음 주에는 저곳을 비추고 하여튼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속성들을 그때그때 한군데 한군데 다 비추는 거예요 가룬 유다가 가룬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습니까 가룬 유다는 몰래 몰래 회개를 맡았거든요 몰래 몰래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돈을 슬쩍슬쩍 해먹은 도적이에요 근데 사람은 속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심령을 꿰뚫어보기 때문에 눈빛만으로도 가룬 유다가 눈치를 채요 예수님이 아시는구나 마치 유리창으로 내 속을 들여다보듯이 예수님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싫어져요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그럼 가인이 아벨을 죽인가 몰라서 하나님이 물어보십니까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고 가인이 회개할까 해서 말씀의 빛으로 비췄으면 가인이 아차 싶어서 그 말씀을 듣고 잘못 써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에요 에베소서 5장 12절 13절 말씀 잘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2절 13절 말씀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몰래 몰래 했어 누구한테 말하기도 부끄러워 창피해 그러나 13절 말씀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한 말씀 하고 있어요 은밀히 행한 것 부끄러운 것 창피한 것 가증스러운 모든 것 그러나 말씀으로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은밀하게 숨기고 다 비췄을 때에 나타낸 후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돼요 그냥 꼭꼭 숨기지 말고 빛을 비췄을 때에 드러내놓고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라고 내놓으면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둠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나타내기만 하면 뭐예요 빛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빛을 비춘 목적이 뭐예요 숨기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통해적을 하는 심정으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뭐예요 덮어주고 빛으로 바뀌고 회개하게 되고 영광의 빛으로 싹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은 네 동생 어딨냐 라는 그 말 빛으로 비췄을 때에 드러낸 것이 아니라 더 깊숙이 숨겨버린 거예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왜 나한테 물어보십니까 직접 찾아보세요 더 자기 속이 쏘다 보니까 더 악하게 대답하는 가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주신 회개의 기회를 이 가인이 발로 차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는 빛으로 바뀌거나 아니면은 그 어둠을 더 숨기려고 하는 어둠이 강하게 역사해요 회개하는 역사 아니면 더 악하게 되는 역사 두 가지가 일어나요 그래서 빛이 강한 곳에는 어둠도 어떻게 해요 더 강하게 역사하는 원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는 것은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고 정제하고 손가락질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 걸 비출 때에 누구를 탓하고 누가 얘기했지 가 아니라 뭐예요 내 속에 이런 게 있구나 라고 꺼내놓고 자기 스스로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돼요 빛으로 바뀌어버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은 어떤 속성이 있느냐 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그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화평 주러 온 게 아니래요 뭘 주러 왔대요 검을 줘가지고 너희끼리 서로 불화시키러 온다는 거예요 그 검이 뭐냐 에베서 6장 17절 말씀 볼 때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시라 말씀이라고 하는 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말에도 사나이가 칼을 뺐으면 하다못해 뭐라도 잘라야 돼요 무라도 잘라야죠 무라도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이라고 하는 검을 뺐어요 그러면 검을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뭐라도 잘라시겠지 그죠 가르는 형사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갈라졌는지를 잘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으면 나뉜다 그랬죠 잘라진다고 했죠 자 건강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젊을 때는 몰라요 건강 챙겨야 된다는 거 근데 나이가 들다 보면은 점점 중요해지는 게 뭐예요 건강이에요 건강 자 내가 이제는 건강을 챙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건강이라고 하는 기준이 딱 씁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누는 역사 건강 기준 쓰고 나서 그 다음부터 몸에 해로운 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몸에 해로운 담배 끊죠 술 끊죠 음식도 건강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나눕니다 기름진 거 안 먹죠 단 거 짠 거 매운 거 MSG 들어갔나 콜라 사이다 햄버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으라고 그러죠 야채도 그전에는 그냥 막 쑥쑥 집었어 근데 이제는 뭐 이왕이면 뭐 먹어요 농약 안 뿌린 거 유기농 고르죠 또 우유 골라도 이제는 또 유기농 골라요 잘 보세요 건강이라고 하는 기준이 하나만 딱 서도 칼같이 음식 나눕니다 또 시간도 나눠요 하루 시간 가운데서 아 내가 30분 1시간은 반드시 뭐 합니까 운동하죠 운동 건강을 위해서 이처럼 건강 기준 가지고도 시간 나누고 음식 나누고 모든 생활에 기준이 생기는데 나눔이 생기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선다면은 구분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겠죠 생겨야죠 시간에 있어서도 구분이 생겨야 돼요 많은 시간 가운데 예배 들은 시간 성경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성경 공부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공사하는 시간 그죠 시간의 구분이 생기게 됩니다 물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돈이라고 해도 뭐예요 이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야 이것은 내 거야 여러분들 우리 눈에 볼 때는 돈의 이름이 써있습니까 안 써있습니까 안 써있죠 그러나 모든 돈마다 각 사람의 이름에 이름이 써있어요 내가 사장이야 근데 이 핑계 저 핑계 돼가면서 직원한테 줄 월급 띄어 뭐 수당 띄어 이것저것 다 띄어 내 주문이 싹 들어왔어 그럼 성경 야고보서 5장 4장 말씀 볼 때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개똥이 소똥이야 그러면 개똥이한테 갈 돈이 지금 이 사람 주머니에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 돈이 어떡한대요 하나님께 소리친대요 소리친대요 돈의 이름이 써있대요 하물며 같은 물질과 같은 돈인데 하나님 것은 안 써있겠냐 그 소리예요 말씀의 기준이 서있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뭐예요 구분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물질에 있어서도 그리고 말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구분하게 돼 있어요 내가 내가 하는 이 말이 세상에 속한 씨알머리 없는 소리인지 아니면은 생명이 듬뿍 담겨있는 말씀인지를 구분해서 하게 돼요 내가 하는 이 말이 저 사람의 가슴에 들어가서 아프게 하는 가시 박힌 소리인지 아니면 이 말이 들어가서 저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생명을 주는 말씀인지 사랑을 주는 말씀인지 구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하나 밝은 빛된 그 말씀으로 드러난 세상의 정과 욕심 내 속에 쏘가지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뭘로 나누는 거예요 칼된 말씀으로 하나하나 내 생활 속에서 분리시켜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의 백성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은 뭐냐 자석입니다 자석 모래사장에서 이렇게 못 같은 거 그런 거 찾으려면은 언제 저걸 찾아요 언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성능 좋은 강한 자석을 줄에 매달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쭉 끌고 다니면은 자기가 알아서 붙어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세상이라고 하는 이 드넓은 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밭에서 어느 종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느 종자가 마귀씨인지 어떻게 구분하냐 그 소립니다 할 때에 말씀을 던져보면 알아요 말씀을 쭉 들려주면은 알 수가 있어요 유한복음 10장 2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은요 유한복음 10장 2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뭐하는 거로 아는 거로 그랬어요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는 일 하셨어요 자기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안답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우리 모든 인간이 다 타락했어요 타락은 했지만은 참 신기한 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한 그 잔재가 남아있어요 우리 사람의 속에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죽기를 싫어해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은 본래의 사람은 죽는 존재 안 죽는 존재 에요 안 죽는 존재 에요 그래서 그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모든 인간들은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 잠재의식이 남아있어요 세상 천지에 한 사람도 죽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왜 나도 모르지만 뭐가 남아있어요 그게 마찬가지로 말씀이 선포가 될 때에 그 말씀에 착착착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말씀에 끌림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 양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본래 내 목자가 누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의식하는 그 귀를 가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 안에 수백명 수천명이 모여있지만은 그 가운데 누굴 찾느냐 이 중에서 내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 양은 들을지어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누가 내 양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뭘 사용한 거예요 말씀을 사용한 거예요 그냥 말씀만 던지면 돼요 그럼 그 안에 뭐예요 내 양들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말씀은 자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 어디서 구속사 지경 넓혀져야 되는데 어디서 찾지 어떻게 찾지 다른 방법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말씀만 던져보세요 제가 아는 어떤 건사님은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다가 머리를 깎다가 미용사분이랑 그냥 말씀 얘기 툭툭툭툭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들은 미용사가 그 말씀에 간복한 게 아니고 아니어서 저쪽에서 대기하던 남자분이 그 얘기 듣고 뭐예요 이 말씀이 뭐야 아시겠어요 나는 이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우리 둘이 대기하는 걸 저쪽에서 뭐예요 대기하던 남자분이 듣고 찾아온 고객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누가 들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말씀 던졌을 때 듣기를 바랬던 이 사람은 못 듣고 뭐예요 저쪽에 있던 사람이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예요 이 말씀을 발걸음 했다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구름장에서 뭐 할지 몰라요 비 올지 모른다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던져보세요 어디든지 간에 그러면은 곁에 지나가다가 들어올 수도 있어 그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알겠죠 말씀은 이런 속성이 있어요 자 이제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말씀처럼 세상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심지어 나 스스로도 내가 알곡인지 내 가라지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밭에서 반드시 갈라지는 역사 타장마당이 있는데 바로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에서 여기서 판가름이 나요 근데 왜 교회가 타장마당 심판대라고 했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빛으로서 칼로서 자석으로서 작용을 해가지고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완벽하게 구분해가지고 창고에 들을 것은 드리고 태울 것은 태우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대요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각자 자신만의 타장마당을 다 갖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자리에 한 번씩은 다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타장마당에서는 어떠한 속임수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역사만 있을 뿐입니다 다시 한 번 갈라데 6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누가 남이 속이는 거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역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인생 딱 한 번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살면서 내가 과연 마지막 때에 내 손에 무엇을 거둘 것이나 잘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 중에 한 분도 이 신앙생활을 취미로 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여러분들 지나는 가운데에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설렁설렁 할 것인지 그냥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할 건지 취미처럼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걸어온 지금 이 길을 다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이 신앙의 큰 전환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이 말씀 앞에 들어왔으니까 이 말씀 안에서 반드시 무언가 뭐예요 끝장은 봐야죠 끝장을 보고 마지막 때에 정말 성령을 통하여 정말 영생을 거두는 그런 자리에 다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를 각자의 처소에 있다가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존중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 지은 죄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다 내놓고 회개하고 통해 접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모든 어둠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빛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을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내 백성 삼고자 이곳에 아버지께서 앉혀주신 줄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죄악들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들을 더 이상 숨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다 드러내놓고 저는 이 모든 죄악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 아버지 온전히 저 살려주세요 라고 두 손 두 발 들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드러난 모든 죄악들이 빛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주시는 이 말씀이 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에 생각 가운데에 말 가운데에 물질 가운데에 모든 갈라지는 역사 성별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주변 사람들 이웃들 친구들을 향하여 말씀이라고 하는 이 강한 자석을 던지는 가운데에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자선들 반드시 와야 될 택한 백성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서 아버지의 택한 백성들이 오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와야 될 모든 한 사람의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귀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절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드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 신비에 새겨지는 강한 말씀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리옴 나이다 아멘 받으시는 은행을 생각해주시면서 찬성가 253장을 부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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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